질리할수록 아군 정글러가 먹는 거 뺏어야 돼요 네? 질리할수록 아군 정글러가 먹는 거 뺏어야 돼요 그럼 정글러는 어떻게 해요? 정글러는 필요 없어요 탈량은 커야 돼요 많이 뺏겨봤어요 네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초반에 안 뺏기고 싶으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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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쿡이라도 빼줘 오오오오 우님가 가져야 돼 이거 아 미드 돈 먹어야 돼 이거 야수 잘하네 왜 저래 이러면 그냥 잡잖아요 오 안죽어 응 평타 평타 응 집가 그냥 아 집 겨우갔네 와 라칸한테 끊길 뻔 했네 우리 라칸한테 큐맞고 죽을 뻔 했네 아 왜 아 왜 왜 그로하스가 왜 왜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진짜 미안하긴 한데 이거 앨리스 잡으러 갈게요 이거 앨리스 죽었거든 이미 진짜 미안하긴 한데 3초 뒤에 옵니다 3초 뒤 다 뺏어먹기 다 뺏어먹기 다 뺏어먹기 이거 근데 철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파이크 혈압 벌겠다 파이크 불쌍하니까 보내주자 앗 갑이 내 친구들을 죽여? 안되겠다 너는 오씨 갈뻔했다 오씨 뭐야 괜찮아 이거 카사스 궁에 다 죽을 캐릭터들이야 한명 두명 세명 세명 어 이거 진짜 싸게 잘 만들었다 근데 올라가는 것만 만들어야되겠다 올라가는 것만 만들어야 되겠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그라우스 너무 무서워 이거 뭔짓 할지 몰라 저거 아 그라우스 템바 뭐야 623이야 중력 어떻게 이거 팀 데지키링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망가졌어 이 게임 몇 점이야 테디 몇 점이야 몇 점이야 610점이라고 700 다다나지 다다나지 테디가 690점이래요 이거 오늘 무조건 700점 가야돼 다다나지 눈파 평평평 쿨평 평 평 아 나 커버갔어야 되는데 이거 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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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합 여러분 집합 노 노 살려간다 아 아 이게 안닿는다고? 형 죽을거 같애 잘가 살았다 아 속이 안죽네 티캡스 할게요 맞아라 엄방진 녀석 뭘로 보고 뭘로 보고 아 이지원 이지원 근데 아니 라칸형 자기도 전판 못했으면서 저 무조건 60원이에요 아 나 걸어긴 했어 얘들아 영웅출환 또 했네 여기 영웅출환이 몇개야? 아 아 Q가 형 뭐야 아 못참겠어 이거 궁스라자 참았다 야 왜 11레벨인데 깔려 따라있네 안죽었네 아 아 아 형 아 형 형 형 힐링 그 힐링할수록 아굔 정글러 가 먹는거 뺏어야돼요 네? 분리할수록 아군 정글러가 먹는거 뺏어야 돼요 정글러는 어떻게 해요? 정글러는 필요 없어요 탈리아가 커야 돼요 많이 뺏겨봤어요 네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초반에 안 뺏기고 싶으면 아 아 내 블루 너무 슬퍼 하지만 카이사가 블루가 있으면 캐리 하겠지? 뭔데 저거 아 척척 이게 조이지 아 뭐야 왜 안 터져 이거 제가 말했죠 타이밍에 신이라고 까비 괜찮아 한놈 잡았어 아 아